안녕하세요 쇼미델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테면요. 짠! LN 프로덕트 4의 스트랩입니다. 얘는요. 프리미엄 디자인 핸드마이드 스트랩이에요. 부드럽고 가벼운 코튼 재질의 웨빙 위에다가 역시 순면 재질의 실로 세련된 문양이 주가 되는 자간으로 재봉을 해서 만들어진 스트랩입니다. 모두가 다 코튼이고 순면이기 때문에요.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트처럼 니트보다는 더 면제질의 느낌이 더 강하겠죠? 그런 옷 같은 그런 재질의 스트랩이라서 여러분들이 기타와 함께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에이지드 스웨이드 가죽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프론트 탭하고 롱탭으로 완성을 시켰고요. 여기 프론트 탭과 롱탭.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죽이고요. 그리고 이중이라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볍지만 튼튼함이 공존하는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쿠스틱이나 일렉트릭 악기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2인치 정도의 폭, 그러니까 한 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짧게는 90cm에서 길게는 145cm까지 여러분들의 길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메이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스트랩이라고 생각해 듭니다. 각세고요. 38,000원이고요. LN 프로덕트 차에서 만든 스트랩 와, 지금 제가 못하고 딱 머리도 이제 부던데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스트랩 장착해서 장착하고 악기 연주했으면 좋겠네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자, 이제 부던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